야야야야야 그거야 낚시는 야 묽힌다 야야 에잇 아이 여보 아이 좀 빨랑빨랑 따라다오 아 그렇게 군대지 걸어마다 해놈아가기 전에 가지도 못하겠어 야야 어질어질하미네 애들 정말 아이 이 마음에 해가지고 내 어떻게 빨랑빨랑 컸슴도 예예예 정말야 누기는 뭐 아서리를 못해봤어 그 소름하고 좀 빨랑빨랑 따라다오 이유 남자들이란건 다 이런단디 여자들이 살펴는 영 몰라 본다니까 아이 그럼 내 당신 대세를 아이르설란 말이오 누기 아이르설란드 이 짐이라도 좀 받아주면 멋슴드 뭐이다오 아이 시퍼론 대나지 남자라는게 함질이고 되겠으면 누기 봤으면 좀 모자라는게 아겠소 정말 아무리 바빠도 그럼 좀 쉬다가 깁소 나는 숨이 다 넘어가는걸 가슈구만 아 이거 오늘 정말 애물 만났다 애물 알인수 아이고 어야 그게야 정말 조금 무겁긴 무겁구나 아이고 어제쯤 떠났으면 무슨 일은 고생하겠슴드 isto 깜밤에도 그 마장판에 붙어서 가무지하는 터이 이렇게 탈탈 그림에 걸어가야 하이 이 또 바가지를 긋기 시작한다 정말야 이제 보셔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 해검사 다 받았을까 울기는? 어조래하이오 그래 이 사우도 안 도착했는데 누가 감히 해검사 치른단 말이야 비자 쓰리라기기 정말 어둡다 아이 좀 빨빨리 따라나오쇼 아니 그렇게 8에 80에 걸으면 하다가는 해도 안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저렇게 금지락거리는다 야야야야 그거 정말야 아니 내 이 묵은 짐을 쥐고 걷는데 어떻게 빨랑빨랑 걸쏘 아이 남자란 게 고만할 힘도 없으면 살아서 뭐합니까 어디나 죽으쇼 죽어 야야야 그거 정말 말도 탁하게 한다 아니 내 뭐 당신 좋아하는 거 보자고 어디가 썩어지겠어 그럼 잠만하고 빨빨리 따라나오쇼 야야야야야 아침 첫 버스를 놓친 통에 수탐 고장하네 아이 그게 뭐 내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아니 그럼 누구 탓입니까 당신 지난밤에도 무도자에 갔다가 12시 지나서 오는 통에 무도당 간대는 어땠습니까 매달 4번 돈으로 내 당기는 데 예예 너무 상관감은 상관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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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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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아니 그런데 소래기 늦지 그랬지 남들이 들었으면 싸움 하는 가게 소리를 아이치게 됐습니까 글쎄 동무네 집에서 내 곱게 생겼다고 요다 생빈으로 보내겠다고 지지일지가 오라고 했는데 이제 늦게가 멋진가 옳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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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 에헤이 나 뭐 놀라준 새빈이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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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장만 깜빡 까먹을 뻔했잖아 야 이거야 단방 소나기 오겠는데 빨리빨리 가기 에헤이 에헤이 아이 그런데 이 큰길로 가자면 마이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쩐다 이거 늦어서 야 그래 뭐 어째까 여보 예 우리야 논뚜렁 지름길로 가기요 아우 도무 정시 있습니끼야 어째 아이 내 옆에 또 구두로 신고 어떻게 이 좁은 논뚜렁 거 있습니끼야 에헤이 이럴소 내 손은 꼭 붙잡고 조심히 걸으면 돼요 그러다 내 자빠지면 도무 다 책임지셔잉 어이 야야야 내 책임질게 내 책임질게 자 가기요 조심하오 예 어째 오오오 야 아니 소린 어쩌겠게 진도 안올라 떨어지겠습니 뭐 이라오 아 아 이래 이렇소 이렇습구만 어 안심치고 나 어 이제 숨이 올라오구만 어 예예예예 징매네 예예 예 가만 저 앞길로 가서 많이 돌아야 된데 어쩐다 옳지 여보 예 우리 아기 놈들은 지름길로 가죠 예 예 아무리하나 다른 길로 가기 있어 예 끝나네 일어나 예 어서 달아라요 예 아 인조 네 아이 남자라는게 어떻게 달아리 임두 가지 없어 조조조조조 당신 이 몸 해가지고 이 진창길 걷다면서 창하고 번져진다는 그 자유 그 자유 여지껏 농촌에서 자랐네 요 논뜨로 뭐 걸겠슴드 가지 없어 어때 정말 그래도 주의사 해야 되지 예 여보 예 이 내 팔자 끼우 예 남들이 보겠어 예 이 직면 부끄러워 이 직면 자 끼워 빨리 예 자 조심조심 걸쏘야 예 조심조심 걸쏘야 예 자 조용히 없어 예 조심조심 아 조심조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실수 풍풍한다고 내 가재 걸음을 하면서 정말 빌려야 한다 아이 아 그 눈깔은 보라는 눈깔이지 뭐 가죽이 모자라서 찌개나는 거 한껴 아 이게 어디서 이런겨 이게 이법소 당신은 왜 아침부터 이렇게 사다르침도 남에게 싹 요구먹으면서 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돈 비해가 아 그게 무슨 내 탓이요 그래 누구 탓인가 사람이 건너가자는 거 알면서도 면허 서서 길도 비키지 않고 저를 비키자 건너가겠습니다 아이 면허 서서야 우리도 지금 건너가는 거야 어째 아 아 아 동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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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지금 저 잔치집으로 가는 길이요 늦어서 그런데 먼저 좀 비켜줘요 저 우리도 예 저 휴가집으로 가는 길이 있구만 그 집에서 좀 먼저 길을 비켜줍소 그 그 그 집에서 좀 먼저 비켜줘 그 그 집에서 좀 먼저 비켜줘 그 집에서 좀 먼저 비켜줘 그 집에서 좀 먼저 비켜줘 아이 아이 전에는 뇌봉 동지를 어떻게 따라 비하소냐 알았어 먼저 길을 비켜 아니 아니야 전에는 뇌봉 동지를 어떻게 따라 비하소냐 전에는 좀 먼저 피워 야 그 씨는 훌뻑고 이 논판에 들러서면 되겠는데 어째 자존심이 그렇게 강함까 예 자존심이 그 뭐이고 간에 쟤 누워있으면 돈뽕 이 몸에 해갖고 이 논판에 어떻게 들어설단 말이야 이 놈이 냉체뭐야 아이 그래네요 새 태안반에 이 논판에 들어서단 말입깨 야 기가스라야 우리 먼저 길을 비켜주기입사 오셔 내 딸아 무슨 소리야이오 이 새끼 문을 어디서 이 다르나이오 아니 뭐 촌사람을 안 쓰러 깜보다 못하겠구만 새끼가 그렇게 크니까 아이 이봐서 일에다 안 하겠구만 나만 세킬을 못하겠구만 이래서 그렇게 크니 아 아파라 아이구 아파서 아이구 아파서 아이구 정말 손을 댈 장점이니까 손을 댈 뭐 대체 어째 어째 아 똥무 어째 뭐야 내 똥무는 다 말쓰지 뭐야 아니요요요요요 여보 똥은 더러워 피하지 무서워 피하겠소 오늘 먼저 비켜주기요 이 날 어쩐지 후퇴 없을끼 우점 한 번 타게 보소 여보 여보 이런 말이야 내 오늘 집만 없어도 내 달 Wil 여보 우리 먼저 비켜주기요 그 exhibits 내 달길 입니다 왜 하으음 여보여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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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자를 내보내요 여자라고 없이 보는가? 내 몸만 다 제보지 그지? 강인다. 여보 여보. 여보. 당신 나가 좀 덤벼. 아 저것은 다칠 때나 해서 공연 잘못했다고 봐서 누른다. 나가봐. 이번떡. 아 이네. 이만해. 이만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싸움판을 해봐. 나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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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없는디. 나가봐. 어 이제 하나도 없잖아. 아 이거 뭐야. 으아. 이거 뭐야. 입 없어. 우리는 더 짐 방 Snap. 이건 더 길고 비키쑥이 있어. 우리 비키조기 원하는 건가? 제가 공살소구. 저는 어째 그리 잘한 짐도 없어. 제대로 곱게 꺼내고 맞다고. 입 없어. 아, 저, 저, 저. 아, 저, 저. 그래, 정말 동빙이야 새끼야. 흠. 어째. 다 믿으면 다 체다시오 무슨 소리였어? 한 번 더 더 찢으세요 저거 맞힌다? 저 녀석 5초 저리야 저거! 너는 좀 보여주겠는데? 정말 사패소 다 해요 다 해요 저게 말하는 도둑이 매일 드는 거 도둑이 재나분해지는 거 도둑이 재나분해지는 거 도둑이 재나분해지는 거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다 하는 줄아 얼굴이 꽤나 반반하게 생긴 각시야 말 좀 조심하 어째 어떻게 생기는 데는 질투나는가 질투나는가 여보 좀 참고 저런 개의 비단보에 싹 갯돌이라는 개구마 일찍 젊투나는거 이리와 이리와 뭐지? 이그야 참다 참는 게 아주바이 라그라 아이고 그 밑에 쇠미나 있는 게 아주바이 누끼라도 없지 저런 개 진행하는 말이야 뭐 입었어? 야 어째 이리와 이리와 어째 아깨에 나앉던게 이번에는 이까지 맞을 박제 요거 요거 요 아바소금제 같은게 하나 타어지러온다 여보 우리 빨리 불러주세요 이렇게 손자같이 나가네 아이고 좀 꼼짝 좀 아 꼼꼼히키겠습니다 어째 우리는 바쁘지 않거든 어이구 우리도 바쁘세요 여보 저다리 여기서 야 정성이나 먹고 떠나게 아이 그 그 그 저 가봐야 손을 가지고 아 가져오라 이건 이건 머저리 같은게 이 짝이 물러나 물러나 아 오오오오 이야아 그게야 떄끈떄근하게 정말 뽀얗은 뽀얗이로나 아이 Ukraine 우리 네 여기서 삐스카나 속이셔 야아 랠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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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정말 재수없다 야 까마비가 너풀러풀 춤추는 꼴 벗어 피 들었다 야 너야 지금 정말 재수없다 도깨비같은 낙원에 많아서 산책집에도 못 갈라 아니 저거 전화기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 만약에 왓이 두셨나 저 꼬란 싸인이 뭐어 저거 전화 바꾸시지 소라기 올 때면 콱 퍼부어라 전사람은 비상용 소려가 있자 여보 어디서 아이고 야 그 사람은 또 너희 흥분이 재단해서 쓰는 우리에게는 여름 사동 우산 이때는 옳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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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없어 이 상김이 다 뻗었구만 아 그럼 쓰러져 버리세요 야 내 사실 재정인데 뭐라고 이렇지 또 뻗었어 여보 상김이 다졌어 이거 아니 그럼 병원은 난 이렇습니다 오 이렇습니다 보지 마시고 어이구야 그 사람 삐 먹을 때 어이구 이렇습니다 청소 어이구 으아이 그 뭐 뭐 대사에 아이들 겪고마 나 비하우양 어이구 우리는 감기 걸려도 공비치료 그들은 언제 에이구 우리 촌사람들은 이렇게 달려내놔서 그걸 또 미소려 아이 그래 그 계속 뭐 뭐 줄을 위해서 함께 하니 그래 그 위장에서도 계속 이 양보가 아예 흘려서요 그래 어머 어떡하겠어 우리 우리 우리도 뭐 어떡해 뭐야 이런식아 이 논의 소나기가 언제까지 올 작성이냐 이제는 온몸이 무근어 들기는구나 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Yeah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요씨에서도 바빠하는 같은데 덤덕 논질해보단 이봐서 이 미끄러운 논투런 길을 어떻게 걷는다고 이랜다 글쎄 말이오 여보 이 미끄러운 논투끼를 어떻게 걷는다고 이렇게 계속 뻗지요 이거 굳이 어딨까 출발 우리 먼저 비킬테니 그 집에서 먼저 지나가오 뭐요? 우리 비킬테니 그 집에서 먼저 지나가오 그래도 너무 날 없고 지나가서 야야야야 그럼 당신도 내게 안겨줌이라오 자자자자 쪼이 잠깐만 쪼이 으이 으이 아하하하 아이고야 저 안긴 쑤살을 봐라 은영이는 그 양보라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글쎄 말이오 그래야지 그 집에서 부서 양보라 아예 했습니까 아 트라스테이로 지내 쌍 딸에 박이래 뒤에서 많이 가보신깨 뒤에서 많이 가보신깨 야 이게 지네 즉살이 났구나 왜 뱃속아 잘못되게 뭘요? 야 이거 어떻게 생비둘러 가옵게 야 이게 남재비가 재재비되는 경기구나 응